다음 헤드라인 뉴스, 간미연씨와 엠블랙 이준씨가 파격적인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TVN E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미연입니다. 간미연씨가 3년 만에 디지털 싱글로 컴백했습니다. 이번 노래에선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강렬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변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시도했었고, 들으면 굉장히 신나고요. 사랑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운 섬뜩한 여자를 표현해낸 곡입니다. 간미연씨는 예전에 가녀리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 섬뜩하고도 무서운 여인의 모습을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준씨를 너무 사랑해서 제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납치를 해서 방에 가둬놓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준씨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혼자 결혼도 하고요. 간미연씨는 예전 베이비복스를 통해 원조 걸그룹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당연히 안 하죠. 진짜 거짓말 아닌 간면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10년 전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선후배가 함께 촬영한 소감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까도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어렵고요. 팬들이 또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예전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선생님이 팬이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봐서 같이 작업도 해보고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러면은 저를 그렇게 어렵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팬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저를 쉽게 이렇게 대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섹시 카리스마로 새롭게 변신한 강미연씨. 그리고 Y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엠블랙 이준씨.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TVN E 뉴스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엠블랙도요. Y. Y. Y.